좀만, 좀만 더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어! 미친 싸진다! 어 미친 싸워줘 미친! 어 뭐야? 어어어! 어 미친 뭐야! 어! 어 미... 어느들처럼 편안하게 서 봐보다는 유튜브 각을 찾고 있는 빨강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빨강이는 한 시청자한테 지불을 받게 되면 돼 어 미친 싸워줘 미친! 어! 오! 어 미친! 해봐! 야 해봐라 한번! 야 빨리해 임마! 얘가 안 기다려주잖아 저거 어! 어? 어? 뭐야 미친! 오 미친 뭐야! 어? 어 뭐야! 나가줘! 어 미친 뭐야! 왜 나가줘! 어 뭐야! 뭐뭐야 이거 진짜? 아 이게 바깥쪽 파전하는구나 이게 이쪽 벽에 끼면은 나가지나봐 총은 쏴지진 않는데 나가지나봐 야 내가 해볼래 야 내가 해볼래 야 야 나 여기 있을게 여기 서 있을게 야 이거 잠깐만 좀만 더 나가면 될거같은데 오! 미친 쏴진다 오 미친 쏴줘 미친 오 뭐야 오 미친 쏴줘 이거 오 미쳤나봐 와 씨 어 몸버그야 이거 진짜 이거 벽 뚫는거잖아 그러면 이거 지금 뭐야 있어 야 야 야 해봐 야 한다 어 어 뭐야 잠깐만 야 야 야 야 해봐 야 야 야 이거 한번 야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어디 가게 어디까지 가려고 되는 데가 있다고? 아 안되는 데도 있는거야? 아 되는 데가 이거 안되는 데가 있어? 어 너 너 사작전 많이 발견했다 뭔가? 이렇게 또 유튜브 컨텐츠를 또 주시네 아 너무 배고맙다 네 야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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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해봐 오오오오오오오 오 미친 바이폰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오오 이거 개 신기함 그리고 애초에 이거 데미지도 받아 이거 야 근데 이거 근데 이거 두 명이 있어야겠다 이거 한 명으로 못하겠다 이거 한 명으로 못해 이거 1년 전부터 있었던 거라고? 아 그래? 아 어? 진짜네 거의 어? 미친 뭐야? 나가지네? 나가지는 것도 되는 거야 이거? 야 야 야 야 야 잠깐만 야 야 야 나가는 것 같이 잠깐 해보자 나가는 것까지 오오 미친 아니 아니 몰랐어 저게 그냥 저 상태에서 쏴지는 것만 되는 줄 알았지 어이 잠깐만 야 야 야 야 나가지는 거 잠깐 해보지 나가지는 거 이것도 안되나? 야 이거 한번 해봐 이건 안되려나? 얘들아 이거 한번 해봐라 아 아 얘는 안되네 에이 이거 운영자가 보고있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어이 잠깐 이거 안 이거 안나가지 어 안나가지나 이거? , 음... 이거 안 나가질려나? 찍은 사람이에서도 막응 걸 수도 있나 yt 아. 안나가질네 어? 미친! 뭐야? 어? 미친! 이거 뒤로! 어? 미친! 이거 뒤로! 어? 미친! 이거 뒤로! 어? 뒤로 나가줘! 뒤로! 어? 뒤로 나가줘! 뒤로! 아! 이거 뒤로 나가는거네 이거! 아! 앞이 아니라 뒤로 나가는거야 이거! 뒤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좀 하다보면 나가시던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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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다 갑자기 이거 하다보면 되던데 이거? 혜전! 혜오리! 뭐 혜전 혜오리야? 아! 잠깐만 이거 안 나가... 아 잠깐만 뒤로! 뒤로 해도! 뭐야 잠깐만 이거 내가 나갈 때가 이거 안 나갈 때가 있나? 어? 갑자기 왜 또 안 나가지지? 뭐야? 아 이제 버그를 닫을 수 없는건가? 너무 아쉽는데? 아... 대박 이거 한 번 연다하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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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안되지? 음... 뭐가 문제일까요? 음... 아...이거 진짜 뭐가 문제지? 아...이거 진짜 뭐가 문제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됐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아... 아... 진짜 써바 버그... 이거 이거 솔직히 말해서 치명적인 버그가 아니냐 이거는? 빨리 고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다음에 더 있으면 좀 어... 제보 좀 많이 해줘 다음에 유튜브에 더 올려야지 가다 나이프! 어... 가다 나이프! 아... 잠깐만요 아... 잠깐 숨 못 쉬겠어 미치는구나 아... 미치겠다 M자 틀고 아... 수고해 아...